기상캐스터 배혜지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는 건 백신의 4분의 3 이상이 10개 나라에서만 접종됐다며 백신 불평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WHO는 백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 교육을 전담할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백신 산업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문 교육기관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연간 2천 명 이상의 바이오 인력 양성을 목표로 생산과 품질 관리를 비롯해 백신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곳입니다. 국제기구에서 교육 비용이 지원되며 관련 기업 등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화순군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 산업 특구로 관련 인프라를 갖춘 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입니다. 인력 양성 관련된 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그런 강점들을 활용해서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재정에 최대한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입니다. 현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는 화순을 포함해 충북 오송, 인천 송도 등 5곳이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공모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정부의 야당 탄압 중단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무능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과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1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천막 당사 운영과 1인 피켓 시위 등 정권 규탄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논밭 태우기는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갈아서 퇴비로 활용해 산불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방송 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깨를 떨어낸 깨딴을 분쇄기에 집어넣자 순식간에 잘게 부서져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불에 태웠지만 이제는 분쇄기에 갈아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고춧대와 깨딴, 콩줄기 등 농업 부산물을 분쇄기를 이용해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 참여농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파쇄를 함으로써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도 좀 있고 그래서 반응이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갈아 재활용하면 산불 위험을 낮추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해 평균 5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산불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15%로 나타났고,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중 농업 전재물 소각으로 발생한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논밭 태우기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곤충 개체수를 줄여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해충 방지 효과보다 농업 이로운 이충류가 더 중요한 결과를 초월했는데요. 농업에 되는 이충류는 80%도 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과 고창 등 지자체 두 곳만 농업 부산물 분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은 스마트팜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충청남도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해외 시장 확보에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전방송 총국 서영준 기자입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유리 온실에서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작물 생장에 맞춰 자동으로 냉난방이 이뤄지고, 햇빛이 부족한 겨울과 야간에도 빛을 공급할 수 있는 LED 설비에 외부에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는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연 매출에 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 협약을 맺는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스마트팜이 미래에 선진 농업이 발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했고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2019년 조성된 부여의 스마트팜 단지에는 6개 법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변변한 산업조차 없는 부여군은 일찌감치 스마트팜에 눈을 돌려 미래형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도 더뎠습니다. 부여군은 앞선 스마트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의 수출기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수출기지로 점찍은 곳은 유럽과 중동에 인접한 우주베키스탄. 현지에 땅 500만 제곱미터를 대여해 스마트팜 기술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해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첫 진출이다 보니 국가 간 거래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투자금 마련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논산시가 기초단체 최초로 베트남의 통상 사무소를 세우는 등 성장 동력을 찾아 해외에 진출을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세웅류입니다. 원정 경기로 치른 시즌 개막전에서 수원의 승리를 거뒀던 프로축구 광주FC가 홈 개막전에서 첫 패배했습니다. 어제 광주축구 전용구장에서 K리그 1 2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른 광주FC는 후반전에 두 골을 허용해 FC서울에 0대2로 졌습니다. 한편 올해 1년 만에 일부리그로 승격한 광주FC는 팬사인회와 하프타임 경품 추첨 등 다양한 개막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내일 1부터 조선대 사거리 횡단공사에 들어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번 공사는 조선대학교 치대병원 앞 구간과 공과대학 앞 구간을 잇는 교차로 횡단공사로 오는 5월 31일까지 2단계에 걸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필요한 가시설과 복공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근 교차로 등에 공사 현수막을 걸고 교통방송 안내 등을 통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행정안전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올해 적극 행정 중점과제 6건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벌여 선정된 2건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대상인 중점과제 6건은 광산구 고등학교 설립과 재난안전문자 제공업무 개선, AI 교육환경 기반 마련, 학생 맞춤형 진학교육의 내실화, 기초학력 책임보장, 학교 맘 편안 화장실 조성입니다. 계약을 맞아 광주시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유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광주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이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백신 6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놀이시설까지 5개 분야에서 추진됩니다. 점검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는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야산의 등산로에서 어린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숨진 아기는 생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영화로 5일 정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해당 지역을 자주 오가던 등산객이 신고했다며 아이를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한 시민 주도용 도심 재생사업이 충장동과 농성동에 이어 올해 8개 지역에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완료 예정 지역은 양동과 송정이동, 동명일동, 임동 등으로 주거환경 정비, 주차장 조성, 공동체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시 활력 회복의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공모로 광주 1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5,881억 원이 투입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15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순천 19도, 장흥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장흥과 같이 영하권 보이는 곳들 많고요. 평년보다도 1, 2도가량 낮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산행이나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화기 사용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곳곳에는 미세먼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광주는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광과 함평, 영하 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광양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5도, 영암 17도, 강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부터는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